여기는 왕십리 행당시장에 있는 수제비 먹는 닭갈비 메뉴가 수십가지다 아니 왜 김치를 여기 담아놨노 방금 담은 겉절이인데 맛은 있다 닭갈비 인분 가격이 싼만큼 그람수도 적다 임실이 어디지? 맛은 뭐 평범하다 청천에서 먹는 춘천 닭갈비와 비할 바는 못 되는 것 같다 다만 춘천에 가본 적도 없고 춘천에서 닭갈비를 먹어본 적이 없다면 춘천식 닭갈비가 먹고 싶을 때 먹을만한 것 같다 쫄면사리는 포함된 게 아니라 따로 추가 주문해야 한다 수제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수제비에 겉절이는 국룰이지 이 집은 닭갈비 말고 수제비다 수제비 한 번씩 땡길 때 와야겠다 빨간 다데기도 넣어 먹을 수 있는데 안 넣은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수제비 맛은 국물에 마늘향이 강하게 난다 수제비 맛은 김밥천국의 수제비보다는 훨씬 낫다 닭갈비 먹는 수제비 수제비가 더 낫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수제비 맛은 국물에 certified 구경을 주는 수제비 맛은 국물과 수제비 맛을 위해 감사합니다.